그 애플도 머리 내가 했어 어 진짜요? 하하 내가 했는데 머리 할 것도 없잖아 그 할머니가 뭘 머리 하니 집에서 응 그리고 화장도 안 했어 하나도 안 하고 검버섯은 너무 열심히 칠해주더라 그럼 우리 친해지면 더 끝까지 말아야 돼 살까지 아 근데 너무 뜨거우니까 가봐 안 뜨거워 저 이제 선생님 선생님 안 뜨거우기 하려고 하다가 탔어요 그니까 더 친해지면 더 뜨거우기 해야 할 텐데 덜 친할 땐 조심하잖아 서로 그래서 또 너무 친해지면 함부로 하게 되잖아 헤어져 그래갖고 알아요? 응 야 원수가 되는 거가 친하기 전에는 원수 안 돼 친한 사람하고 우리가 원수가 될 일이 있니? 친한 사람하고 원수가 되는 거지 꼭 친한 사람하고 원수 안 돼 어 그러니 친했던 사람하고 원수 안 돼 어 그러니 친했던 사람하고 원수 안 돼 식사를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집은 먹고 나가야 돼 뭐 반찬이랑 밥 좀 드세요 아니지? 응 음 음 음 음 음 음 굿